구독자님이 말씀하신 몰이 아야라인거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사장님 아야라입니다. 아야라 그 몰이.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짜잔. 어디에요? 솔리네아. 솔리네아 콘도라는 곳입니다. 어. 어떻게 여기를 저희가 오게 됐죠? 어. 구독자님 중에 한분이 어. 이쪽에서 지내고 싶으시다고 궁금해 하셔서 어. 저희 지인분이 부동산 하시는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왔어요. mcq 기간 동안은 이제 좀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파워3 주왔을 때 메인 로비입니다. 일단 안전상으로는 되게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아. 지금 27층에 있는 유닛을 보러 가고 있어요. stu-tu-buo 타입이죠. stu-buo 타입. 오늘 2유닛을 보여주신대요. 군장님께서 1대. 오늘은 안타깝게도 2배드룸하고 1배드룸이 아닌. 어. 아까봐 했던 아이콥스는 아이아라 만들어진. 지금 끝. 어. 다 다 다 아. 다 아이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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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해주시더라구요. 응. 제가 먼저 들어가나요? 입구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냉장고는 포함이 아니에요 여기 알아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다용도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세탁기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데는 가구는 다 포함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붓바귀 옷장 그리고 바로 이 창문 밖으로 리조트 밖에 리조트가 아니죠 콘도미니온 밖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마닐라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콘도미니온 살았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여기는 이제 발코니가 없는 유닛입니다 스튜디오는 전체 유닛이 발코니가 없어요 스튜디오네 아 스튜디오는 발코니가 있는 유닛이 있고 없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스타일은 발코니가 전체 다 없고요 그 다음에 원룸하고 투베드룸은 발코니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판매 금액이? 스튜디오 기준으로 렌트가 17,000에서 2만페소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튜디오 기준은요 또 발리비가 포함이냐 불포함이냐에 대한 금액이 틀려요 얼마 정도 나와요? 우리는 2000에서 2500페소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기준은요 스튜디오 기준은요 스튜디오 기준은요 스튜디오 기준은요 그러면 혹시 그 그 원베드룸하고 투베드룸을 네 렌탈비는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알겠어요 원베드룸 기준으로 35,000에서 4만 정도 해요 35,000에서 4만 정도 투베드룸 기준에서는 5만에서 7만 사이고요 5만에서 7만 그것도 유닛이 꾸며져 있는 거라 주인에 따라 금액이 전부 다 틀려요 대신에 그러면 또 스튜디오 기준은요 스튜디오 기준은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7만에 관리비가 포함인 경우랑 6만 5천에 관리비가 불포함인 경우나 금액은 똑같아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까하고 조금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화장실 이쪽은 화장실이 왼편에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스튜디오예요 다형도실 있고 여기는 좀 분위기가 아까 거기보다는 좀 더 아담하다 여기 창고식으로 여기 창고식으로 세탁기도 놀 수 있는 창고로도 쓰고 공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크대 뷰가 이쪽은 어느 쪽인가 이제 콘도미니엄 살아보신 분들 또 이제 사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뷰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가격의 차이가 있죠 이쪽은 아까보다 뷰는 조금 떨어지네요 타워3에만 25층에 스카이덱이 있고 이게 지금 타워완이에요? 네 바로 건너편에 모이시는 지금 타워완 오우 이거 자기야 이거 자기가 찍어라 이게 타워1 자기야 이거 자기가 찍어라 어 이게 타워1 타워2 지금 서인은 이곳이 타워3 대신 공사하고 있는 이게 타워4 이게 타워4고요 다음 옆에가 새로 지어진 타워5 타워5가 아 이게 수영장인가 네 수영장 각 타워마다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모든 타워가 저 수영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멀어서 작아보이는 거지 내려가면은 이게 사실은 좀 큰 해탈이에요 1.6해탈 해자를 풀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쓴 주지에요 바로 옆에 보시면 파크포인트랑 알콥스 폰도 있고요 바로 옆에가 아이알라 몰이에요 이쪽 이제 안 보이는 쪽 그쵸 길 건너자마자 바로 아이알라 몰이 있기 때문에 이쪽 아깝고 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보고 있는 솔리네아하고 저기 이 세 군데 중에 네 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디를 더 추천하세요 사실은 뭐 투자 목적이냐 거주 목적이냐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하지만 거주 알콥스나 파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공급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부동산 투자로 하실 때 상품유정화가 투자 부분이 있고요 아 투자 부분에 그렇죠 왜냐하면 상위 거의 뭐 5%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구매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나중에 매매를 잘 하실 것 같으시면 네 고급공급은 그냥 렌트에서 사시고 네 여기는 뭐 중급 이상 콘도를 구매하셔가지고 렌트를 돌리시거나 매매가 조금 추월하다는 말씀이네요 아 아 네 이제 남편은 고소공급증이 있으니까 뭐 이 근처도 못 오고 제가 한번 쭉 불러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바다가 보이는 네 학교가 전부 다 걸어다닐 수 있는 아 요 밑에 사실 퇴근하고 6시 이후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세요 이 바로 옆에만 보셔도 사실은 네 훨씬 우컬들 사는 위주라 이쪽에 그쵸 이쪽 가서 보시면 사실 걸어다니기 위험한데 위험한데 이쪽 안쪽으로 이 안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네 이쪽 안쪽으로 네 그렇죠 그쵸 이곳에 계신 분들이 지낼 수 있는 저녁에 나와서 시원하게 같이 구경할 수 있는 아니 여기가 숲 정도 된다는 거잖아 여기 여기서 요 안에 콘도미니엄 중에서 여기에서는 중급 어 저게 제일 비싼 거 아 저쪽은 이제 상급 저기 그럼 저게 얼마 정도 혹시 알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베드룸 분양가가 최고 지금 저렴한게 15m 정도 해요 이쯤에는 그냥 공짜기사 네 부대신 산담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셔야 되세요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아 지금요 모래를 달아나네 못들어가나 못들어가나 못들어가요 아 MSQ 기간이라 지금 수영장이 있으면 위에는 아 MSQ 기간이라 지금은 수영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것보다는 조금 크게 어 확실히 이 여기에 있는 이제 타워원에서부터 다 같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짐입니다 짐 이게 헬스 짐은 어떻게 돼요? 짐은 돈 내는 이것도 짐은 어디든 콘도미니엄은 뭐 수영장하고 짐이 다 기본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모래를 깔아놨어 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모래 같은 걸 깔아놔서 리조트 분위기 나게 약간 이게 이게 이제 메인 로비지 메인 로비는 저 안이지 여기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지 휴식공간 구독자님 덕분에 세부 데뷔하고 데이트 겸 해서 세부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방문한 콘도 말고도 다른 콘도나 궁금한 점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게시판 설명란에 추가적인 전문 부동산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궁금하신 사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렌탈비라든가 문의를 직접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의 미션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감사합니다.